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축제의 도시 오랜 역사를 품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도약하는 경제도시이자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이천 이천시에는 22만여 명의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동안 도시를 지켜주는 눈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꿈꾸는 이천시는 날로 진화해 나가는 각종 범죄와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에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설비를 갖춘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365일 24시간 이천시민들의 안보와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실시간 영상관제로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도시, 이천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도시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백평에 가까운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전문 관제 요원이 24시간 동안 이천시내 전역에 설치되어 1800여대의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 순간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위험 상황 등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실에서는 재난이나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통합주의반을 구성해 심도 있는 영상 분석을 통해 신속한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장비실에서는 CCTV 관제 시스템을 보관 및 운영하고 영상 정보 저장 기능 등을 통해 필요시 분석한 영상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천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그대로 재현해서 볼 수 있는 영상 체험관은 신청을 통해 지역 시민 누구나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이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핵심 기술은 GIS 투망 감시 시스템에 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들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영상 표출 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게 합니다 또한 객체 추적 시스템을 통해 사람의 움직임과 객체 인식 검색을 통해 자동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차량 번호를 추출해 수배 차량에 대한 검색과 경보 알람을 통해 신속하게 범죄자를 검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개인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이자 행복을 꿈꾸는 도시 각종 범죄와 재난 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이천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한 내일을 위해 365일